안녕하세요. 저는 전자부품연구원의 홍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홀로그램 생성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제가 발표드릴 발표 순서이구요. 가장 먼저는 일단 홀로그램 생성의 가장 기초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프로퍼게이션 이케이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프로퍼게이션 이케이션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대상 물체로부터 파면이 전파해 나가는 그러한 환경의 시뮬레이션하고 컴플렉스 홀로그램을 얻어내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의 해상도가 매우 높아질 때는 우리가 또 홀로그램의 리플렉턴스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라이트필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라이트필드 인포메이션을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 최근에 이제 홀로그램 생성 관련한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샵의 주제가 초실감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인데요. 우리가 초실감 디스플레이를 실현을 하고자 한다면 영상을 최대한 실물과 똑같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물과 똑같은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하기 위한 요구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영상의 3차원 정보를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3차원 정보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파동광학에 기반해서 3차원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광학을 이용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3차원 정보를 보여주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동광학 기반으로 물체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파동광학에서 물체를 보는 것은 광원이 있고 그래서 이 광원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산란이 돼서 그래서 이러한 산란된 파면이 결국에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아 여기 3차원 물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파동광학적으로 보면 광원에서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에서 산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점들은 구면파를 발생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구면파들의 모임이 결국에 파면이 돼서 어떤 의미의 파면이 돼서 우리의 눈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하위언스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파동광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사람이 3차원 물체를 보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구동을 하게 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물체를 막고 나오는 파면 이 파면을 이러한 어떤 평면 혹은 뭐 평면이 아니더라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있어서 이 파면을 정확히 재현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물체가 없더라도 이런 파면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물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체의 파면을 재생해 주는 것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이고 결국에 파동광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3차원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파동광학에 의한 파면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을 볼 때는 빛의 세기만을 느끼게 되는데 세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파동이기 때문에 위상 정보까지도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CCD 같은 리코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다 그 빛의 세기만을 기록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즉 파면을 재생하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빛이 세기뿐만 아니라 위상도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1948년에 데니스 가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홀로그래피라는 말을 쓰면서 네이처의 논문을 퍼블리시하면서 이제 개발이 되게 되었고요. 근데 이때는 가버가 처음 근데 이제 가버가 처음 이 홀로그래피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을 때는 레이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홀로그램을 기록을 하려면 홀로그램을 통해서 위상을 제대로 기록을 하려면 코이어런스라는 특성을 가지는 매우 인공적이고 깨끗한 빛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레이저이고요. 이 뒤에 1955년에 타운스 1955년경에 타운스가 레이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발명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홀로그램을 기록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60년경에 리스와 우파티닉스가 최초의 홀로그램을 아날로그 홀로그램을 기록하고 기록하고 재현해서 세상에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이때 제가 이 홀로그램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굉장히 그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로 홀로그램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은 이미 1960년대에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홀로그램은 이게 이제 최근까지도 얼티밋 홀로그래피 라는 회사에서 이런 아날로그 홀로그램에 기반한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여기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정말 거의 실물과 똑같은 그래서 실제로 얇은 필름인데 실제로 보면은 실물과 차이가 없는 그런 3차원 영상을 보여주는 홀로그램을 제작해서 기록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티밋 홀로그래피 사에서 만드는 홀로그램 작품을 저희도 이제 구매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저희 연구원에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보여주게 되면은 손님들이 처음에는 놀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물과 똑같아서 그냥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게 사실은요 그 실자의 물체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사실 얇은 필름에 기록된 홀로그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잘하면 그때서야 놀라세요. 아니 여기에 물체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실물과 똑같은 3차원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날로그 홀로그래피이고요. 그것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기술은 이미 1960년대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방법은 여기 대충 보시면은 홀로그램을 기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레이저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라는 코이어런스를 가지는 아주 깨끗하고 인공적인 빛을 잘 컬리메이션을 시켜서 광원으로 사용하고요. 이것을 이제 빔 스플리터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물체를 맞춰서 물체에서 산란되는 오브젝트 빔을 얻어내고 또 하나는 기준광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빔으로 나누어서 이 둘을 홀로그래픽 필름 위에서 간섭을 시키게 되면 그 간섭 무늬로서 홀로그램이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홀로그램을 갖다가 이때 이제 이 기록된 홀로그램은 세기 정보만을 가지는 간섭 무늬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 홀로그램을 기록된 홀로그램에 우리가 원래 이 홀로그램을 기록할 때 사용했던 기준광 이 기준광과 동일한 기준광을 조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기록할 때 썼던 물체로부터 산란된 빛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산란된 빛과 똑같은 파면을 재생을 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파면을 관찰자가 관찰하게 되면 여기에 기록할 때 썼던 물체로 똑같은 가상의 오브젝트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을 아날로그 홀로그래피에서 홀로그램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첫 번째는 레이저이구요. 레이저 빔 코이어런스 랭스를 가지는 인공적인 레이저 빔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을 기록할 수 있는 홀로그램 필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홀로그램을 기록하고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은 옛날 옛날 1960년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LM이라든지 CCD 같이 전자 장비들이 나오게 되면서 마치 우리가 필름 카메라에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갔듯이 홀로그램도 당연히 필름에 기록하고 재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디지털로 기록을 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재생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홀로그래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체로부터 산란된 이 빛을 어떤 디지털 홀로그래피 카메라가 있어서 요걸로 기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그 아날로그 홀로그래피에서 필름에 기록되었던 그 간선무늬 간선무늬를 이제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로 확보를 하게 된 다음에 요 디지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세싱도 하고 혹은 전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요렇게 된 디지털 데이터를 우리가 디지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예를 들면 LCD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띄워주게 되면 요걸로부터 이제 화면을 다시 재현을 해서 사람한테 가상의 3차원 물체를 보여주게 되면 이게 이제 아날로그 홀로그래피에서 디지털 홀로그래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홀로그래피로 넘어가는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직도 완벽히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홀로그램을 직접 기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원인이 광원의 문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홀로그램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간선무늬를 얻어야 되고요 굉장히 깨끗한 간선무늬를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은 코이어런스 코이어런스 랭스가 굉장히 긴 레이저라는 굉장히 인공적인 깨끗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그램을 기록하려고 하면 모든 광 다른 광원들을 차단하고 딱 우리가 하나의 레이저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하나의 레이저로 물체를 조사해서 그 빛을 가지고 이제 홀로그램을 기록해야만 홀로그램 기록이 제대로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큰 문제들이 있죠 먼저 이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즐겨 찾는 피사체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풍경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먼저 사람을 찍고자 하면 우리가 레이저를 사람한테 직접 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사람을 찍는 것은 사람을 홀로그램으로 찍는게 이제 어려운 일이구요 두 번째로 사실은 이거는 안전 문제 생각 안하고 그냥 무작정 찍어버리면 찍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큰 문제는 풍경에 대한 겁니다 풍경 풍경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넓은 넓은 영역에 대해서 찍고자 하면 이 넓은 영역을 비추고 있는 주변의 햇빛 이거를 일단 다 차단을 해야 돼요 이것부터 불가능한데 두 번째로는 이 햇빛을 어떻게 차단한다고 해도 이 넓은 풍경 전체를 단 하나의 레이저로 조사를 해줘야 되고 레이저의 코이어런스 렉스도 저 멀리까지 갔다 올 때까지 유지되는 그러한 긴 레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홀로그램을 홀로그램 리코딩이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이제 레이저의 필요성 자체가 이제 홀로그래피가 넓게 사용이 되는데 이제 제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홀로그램을 얻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컨트롤이 잘 되는 환경에서만 가능한 일이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통 디지털 홀로그램 리코딩을 하게 된다 직접 홀로그램 리코딩을 한다 홀로그래픽 카메라를 통해서 하는 것은 주로 잘 컨트롤된 의생명 분야 같이 그런 어떤 컨트롤된 실험실 환경에서 제한적인 홀로그램 데이터를 얻어서 이거를 잘 프로세싱해서 또 이 정보량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는 보여주지 못하고 이거를 주로 이제 그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2d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유의미한 정보들 예를 들면 뭐 어떤 우리가 요즘 VR, AR, 증강현실 이런 분야 때문에 3차원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3차원 정보들을 포인트 클라우드라든지 라이트필드라든지 데프스맵 혹은 메쉬로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형태의 3차원 정보로 먼저 측정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프로세싱을 해요 프로세싱은 어떤 걸 하냐 하면은 바로 원래 홀로그램을 기록할 때 그 물체의 파면이 전파가 돼서 기준광하고 간섭을 통해서 홀로그램을 얻잖아요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3차원 정보들을 가지고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마치 그 홀로그램을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 데이터를 얻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디지털 홀로그램 데이터를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다가 광학적인 복원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홀로그래픽 우리가 이번 강연에서 관심을 가지게 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상 물체로부터 3차원 정보를 획득을 해가지고 이걸 잘 프로세싱을 해서 홀로그래픽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이번 강연에서 말씀드릴 홀로그램 생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홀로그램 생성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물체로부터 빛이 산란이 돼서 전파가 되는 과정은 하위원스의 원리에 의해서 하위원스의 원리를 따라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먼저 그 중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물체의 표면에 각 지점들에서 구면파들이 발생돼서 그 구면파들의 모임이 파면으로서 사람 눈에 전달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점에서 발생되는 구면파가 어떤 구면파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구면파가 이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는 평면 디스플레이에 의해서 컷되는 것 컷되는 그러한 패턴을 이제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기록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구면파라는 게 이제 전파가 이 한 점에서 전파가 된 구면파가 이렇게 그 2D 디스플레이에서 컷되는 패턴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먼저 위에는 얘가 이제 거리 알만큼 갔을 때 여기 어떤 그 디스플레이 표면에 한 점에 대해서 거리 알만큼 진행했을 때 그 진행함에 따라서 생기는 페이지 딜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만큼 오게 되면은 인텐서티가 떨어지겠죠 이 거리에 반비례해서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건 뭐 이 아래텀은 그런 인텐서티 리덕션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는 그러한 패턴을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그려주게 되는데 기록을 해주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어... 쭉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수직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어... 빛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페이지 프로파일이 거의 변화가 없는 요런 패턴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각도가 점점 위쪽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어... 요런 어떤 그 로컬 스페셜 프리퀸시 어떤 공간 주파수를 갖는 그레이팅을 그리게 되구요 그레이팅이 이렇게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주파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 어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는 샘플링 한계가 있어요 그 픽셀 피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샘플링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안티 알리아싱을 위해서 그 다음은 그려주면 안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레이팅이 있다가 그 디스플레이의 샘플링 한계를 넘어가서부터는 이렇게 그냥 그리지 않는 영역으로 되는 어... 그러한 패턴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아놓고 보면은 요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에 하나의 구면파가 만들어내는 패턴은 일종의 2D Chopped 그레이팅인데 그러니까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는 그런 원형의 그레이팅인데 어... 이게 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샘플링 한계에 의해서 어떤 영역이 제한이 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각형 안에만 그리고 여기 밖에는 이 사각형 안에만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는 영역은 이제 샘플링 한계를 넘어가서 그리지 않아서 새까맣게 되는 그러한 패턴을 그려주게 됩니다 근데 요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결국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샘플링 한계 때문에 요만큼밖에 그림을 못 그렸으면은 원래 이 그 오브젝트에서 대상 물체에서 표면에서 발생되는 구면파는 원래 실제 상황이었으면 사방팔방으로 모두 이렇게 구면파를 발생을 시킬 텐데 이게 그림을 요만큼밖에 못 그렸으니까 요 구면파와 요 그려진 그림 요거를 연결하는 요 각도 안에 있는 애만 이제 디프렉션 돼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요 바깥 부분은 표현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시야각 혹은 뭐 필드 오브 뷰 같이 이런 각도적인 특성이 제한이 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위원스의 원리에 의해서 구면파는 임펄스 리스폰스에 의해서 그렇게 그리지만 결국 전체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려면은 오브젝트 표면에 각 점에서 발생하는 그런 구면파에 대한 그림들을 다 그려서 더해줘야 돼요 즉 컨볼루션을 해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컨볼루션이 2D 컨볼루션이 되게 되니까 계산량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홀로그램 생성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갈 때 어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래 필름에 기록하던 것을 이러한 어떤 스페셜 라인 모듈레이터 그 전자적인 디스플레이 장치로 바꿔서 하고 싶은데 근데 이때 문제는 샘플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드 디스트리비션을 그림에 있어서 안티 알리아싱을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일정 영역 그 다 그리지 못하고 일정 영역 안에 밖에 못 그리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그 포인트 소스를 그린 포인트 소스의 디프렉션 앵글이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필드 오브 뷰나 뷰잉 앵글 이런데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이 디프렉션 앵글이 이제 대략적으로 아플럭시메이션에서 픽셀 피치 분의 웨이블렉스 픽셀 피치 분의 웨이블렉스로 제한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필드 오브 뷰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을 갖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초록색인 어 532나노미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픽셀 피치가 어 뭐 큰 모니터 같은 뭐 그런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150마이크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디프렉션 앵글이 0.2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스펙이 되는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스마트폰 사이즈에 픽셀 피치로 많이 쓰이는 그런 30마이크로 정도다 그러면은 이게 디프렉션 앵글이 1도 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 역시도 어 아직은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거꾸로 우리가 뭐 디프렉션 앵글 한 30도 얻고 싶다 그러면은 픽셀 피치가 1마이크로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숫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 SLM을 16대 9의 어스펙 래시오를 가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려면 도대체 해상도가 몇 K가 돼야 되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5인치를 만들려면 한 100K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시장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8K 디스플레이만 해도 굉장히 그 시장이 몇 대 안 나와있는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근데 8K 정도가 아니라 5인치 만들려는데 한 100K 정도의 해상도가 필요하구요 심지어는 우리가 24인치 모니터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대로 하면은 500K 이런 말도 안되는 해상도가 나오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냥 어 저런 어떤 시야각 30도를 갖는 SLM을 그냥 고지곳대로 만드는 것은 아직은 요원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어 거기다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홀로그램을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데이터 용량이 데이터 용량을 다루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2D 컨볼루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D 컨볼루션 계산을 갖다가 이러한 해상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 계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한 해상도의 요구 조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홀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전자적인 장비로 현재 우리가 어 디스플레이 같은 전자적 장비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상도가 뭐 한 4K 뭐 이정도 8K 뭐 이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때 가장 feasible한 방법은 시야창 방식 홀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viewing 윈도우 베이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 우리가 그렇게 해상도가 낮을 때는 무언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을 하는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각 픽셀로부터의 디프렉션들을 전부 다 하나의 포인트로 모아가지고 어 관찰자의 위치를 거의 꼼짝 못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아주 작은 시야창을 형성해줘서 그 시야창을 통해서 홀로그램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관찰자의 위치가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그럴듯한 홀로그램 영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이 예시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었던 시야창 방식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이 이제 그런 시야창입니다 그래서 저 구멍을 통해서만 홀로그램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야창 방식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적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피저블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중에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만든 홀로그램을 보고는 싶은데 이렇게 불편하게 보고는 쉽지 않다 그럼 또 뭔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어떤 걸 희생하냐면 홀로그래픽 프린팅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 동영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태틱 홀로그래픽 이미지만 보여주게 되면 어 여기 영상에 이쪽 오른쪽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굉장히 시야각이 크게 마치 우리가 아날로그 홀로그램을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날로그 홀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퀄리티 좋은 홀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문제는 어 스태틱한 이미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굉장히 요구 조건이 큰 굉장히 해상도에 대한 요구 조건이 큰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현재 시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피저블한 방법은 요렇게 두 가지 시야창 방식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어 홀로그래픽 프린팅을 위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번 강연에서 쭉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겟 오브젝트가 있을 때 어 결과적으로는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에 띄우고자 하는 그 간선무늬를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성해내는 제너레이션 파이플라인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홀로그램을 얻어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먼저 어떤 cg 모델을 얻어요 혹 그래서 예를 갖다가 적절한 어 렌더링을 통해서 적절한 렌더링을 통해서 어 우리가 렛쉬라든지 포인트 클라우드라든지 렛쉬메 나이트필드 이런 것들을 얻어냅니다 혹은 실제 물체에서 바로 이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들로부터 우리가 그 프로퍼게이션 여기서부터 파면이 프로퍼게이션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컴플렉스 필드 홀로그램을 얻어냅니다 컴플렉스 필드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빛의 세기와 위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홀로그램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장치나 ccd로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실제 아날로그 홀로그래피에서는 기준광과의 간섭으로 어 세기 정보로 어 변환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를 다룰 때는 여러가지 방법을 이 계산을 통해서 인코딩을 해서 어 앰플리튜드만 가지고 있는 어 정보라든지 혹은 앰플리튜드 올리라든지 혹은 페이즈 올리 이미지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갖다가 노말라이제이션을 해서 프렌즈 이미지를 얻어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홀로그램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이 아날로그 홀로그래피에서 어 간섭문의를 기록을 하던 그 리코딩 과정을 일종의 흉내내는 그렇게 해서 디지털적으로 흉내내서 생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제너레이션 파이플라인에서 가장 큰 빌딩 블록이 되는 프로포게이션 이케이션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포게이션 이케이션은 어 광원을 갖다가 플레임웨이브를 어떤 우리가 대상이 되는 어 소스 플레인에다가 입력을 넣어줬을 때 여기서부터 회절되서 나오는 파면이 이 리시버 플레인에서 받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을 계산해내는 것이 어 프로포게이션 이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소스 플레인에 어떤 us 라는 2차원적인 콤플렉스 필드가 있을 때 이것이 회저를 통해서 어 리시버 플레인에서 ur 이라는 콤플렉스 필드를 얻어내게 되는데 ur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처음부터 계속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하위원스의 원리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퍼처를 지날 때 어떤 표면이어도 상관없지만 어퍼처를 지날 때 이 웨이브 프론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이 어퍼처를 무수히 많은 작은 점으로 나눠서 그 점들이 구면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구면파들의 집합이 그 다음 파면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하위원스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어 그 디프렉션에서 전파되는 파면의 파면의 방정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 설명을 드렸지만 소스 플레인의 소스 플레인의 소스 플레인의 소스 플레인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먼저 보여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되는데 그 임펄스 리스판스들을 결국에는 리시버 플레인에서 콤볼로션을 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리시버 플레인의 컴플렉스 필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레일리 소모펠트 디프렉션 인테그랄 이라는 것인데 앞으로 줄여서 rs 인테그랄 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중요한 점은 이제 rs 표현이라는게 이제 이 발표 전체를 통틀어서 어 가장 정확한 디프렉션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칼라 디프렉션 시오리 내에서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컨볼로션이라는 거죠 2d 컨볼로션 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계산할 수 있었으면 요걸로 이제 모든 계산이 될 수 있었으면 프로퍼게이션 이케이션은 원래 여기서 끝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요게 이제 계산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왜냐면 2d 컨볼로션이라서 너무나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요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번째가 이제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이게 사실 뭐 별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프레이드 트랜스폰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그 컨볼루션을 계산할 때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대신에 어 커널에 대한 커널에 대한 프레이드 트랜스폰 그 스펜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을 프레이드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펜셜 도메인에서 두 개의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대신에 이 각각을 커널과 오브젝트를 각각을 프레 트랜스폰 한 다음에 둘을 곱해서 다시 인벌스 프레이드 트랜스폰에서 돌아오면은 결국엔 컨볼루션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것이 이제 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볼루션 Theorem에 의해서 우리가 원래 소스 플레인의 컴플렉스 필드와 그 RS 인테그라를 위한 커널을 2D 컨볼루션을 했어야 됐던 것을 이 각각을 프레이드 트랜스폰 해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인벌스 프레이드 트랜스폰을 전체를 해주면 결과가 같다 하는 것이 앵귤러 스펙트럼 메토드입니다 근데 이때 이 h 그러니까 그 rs 인테그라를 커널에 프레이드 트랜스폰 이것을 이제 대문자 h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analytic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스 플레인의 프레이드 트랜스폰만 해주고 이 앵귤러 스펙트럼 이 이제 h as를 계산해서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인벌스 프레이드 트랜스폰 해주면 결국에는 rs 인테그라를 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2d fft 한번 하고 2d ifft 한번 하면 되니까 어 전체적으로 fft를 우리가 프레이드 트랜스폰을 쓸 때의 장점은 패스트 프레이드 트랜스폰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스티가 비고 로테이션으로 했을 때 n 로그인 되는 그러한 어떤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스티가 낮은 알고리즘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그래서 요 2d fft와 2d ifft 두 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컴폴루션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계산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요것을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게 이제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보자면 우리가 그 시그널을 갖다가 프레 트랜스폰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이제 공간 주파수 성분으로 나눈다는 뜻인데 요 공간 주파수 성분으로 나누는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런 식의 어 리니어 그레이팅들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그레이팅들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리니어 그레이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뒤에서 인풋 플레인 웨이브가 들어왔을 때 어 일정한 각도로 꺾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성분이 요 각각의 성분들이 어 인풋 플레인 웨이브를 어 각도별로 꺾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앵귤러 스펙트럼 앵귤러 스펙트럼으로 앵귤러 스펙트럼으로 분해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어 우리가 이제 어플럭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프레넬 디프렉션 프레넬 디프렉션 프레넬 디프렉션 인테그럴 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레넬 디프렉션 인테그럴 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페럭시얼 어플럭시메이션 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럭시얼 어플럭시메이션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빛이 전파가 될 때 상당히 멀리 떨어진 때까지 이제 전파를 시켜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 그때 이제 대략적으로 빛의 진행 방향이 있고 이게 이제 xy 표면이라고 하면은 빛이 대부분 이 진행하는 액시스 근처에 있다 페럭시얼이다 그랬을 때 이제 어플럭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g가 x-psi y- g가 x-psi y-에타보다 매우 크다고 할 때 우리가 거리 r 거리 r을 계산할 때 이것을 원래는 스퀘어 루트에 x-psi 제곱 플러스 y-에타의 제곱 플러스 z 제곱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플럭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럭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원래 이것이 이제 rs 인테그럴 식이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페럭시얼 어플럭시메이션이 들어간 프라이넬 디프렉션 인테그럴의 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임펄스 리스펀스의 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rs에서는 r을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그 r을 계산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임펄스 리스펀스가 바뀌어서 이것에 대한 컨볼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2d 컨볼루션이 됐으니까 어플럭시메이션을 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잘 식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게 이제 프라이넬 디프렉션 인테그럴의 컨볼루션 폼 식이고요 요것을 갖다가 식을 잘 정리를 해주면 요렇게 요런 텀을 모을 수가 있어요 요런 텀과 요런 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텀이 뭐냐면 바로 프레 트랜스폰의 커널입니다 그래서 요 프레 트랜스폰의 커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요거의 프레 트랜스폰이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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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뒤에 요 부분을 H FR FFT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요거 곱하기 HR FFT에 프레 트랜스폰을 하게 되면 프레넬 디프렉션 인테그럴을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요 앞에 요 텀을 곱해주긴 해야되지만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역시 FFT를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요 때는 이제 약간 조심해줘야 될게 있어요 어떤 조심해줘야 될게 있냐면은 요 때 이제 어 여기 프레 트랜스폰을 하는 커널에 요런 lambda 지분에 2pi가 곱해지는데 요거 때문에 그 소스 플레인과 리시버 플레인이 스케일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스 플레인의 픽셀 피치를 요렇게 하고 픽셀 넘버를 요렇게 한다고 하면 리시버 플레인의 픽셀 피치는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겠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디프렉션 앵글을 P분의 람다라고 대충 정하게 되면은 요 P분의 람다에 의해서 회절되는 회절각 회절각이 어 지만큼 프로퍼게이션 됐을 때 만들어내는 넓이 요 넓이만큼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프로퍼게이션 디스턴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그럼 계산하게 되는 넓이가 이렇게 또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퍼게이션 디스턴스 요기다 그러면은 계산하는 리시버 플레인의 크기가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리시버 플레인의 크기가 어 프로퍼게이션 디스턴스 에 대해서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요 방법도 2D FFT를 활용해서 컴퓨테이션 컴플렉스티를 낮추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퍼게이션 이케이션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을 할 때 샘플링 한계 때문에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어싱입니다 엘리어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좀 높아져서 우리가 샘플링 한계를 넘어서게 됐을 때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인파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 위쪽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샘플링을 충분히 촘촘하게 해준다면 이제 이 사인파를 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래의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샘플링 포인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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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로 샘플링한 정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이런 사인파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이게 이런 사인파인지 이런 사인파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주파수를 갖는 사인파를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높은 샘플링 포인트가 있어야만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알리아싱에 의해서 그림에 어떤 결과를 미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은 샘플링이 잘 돼서 잘 보이는 그림입니다 근데 샘플링이 충분히 하지 않아서 여기에 아마 벽에 벽돌들이 있을텐데 그 벽돌무늬를 충분히 표현할 정도의 샘플링 포인트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없던 물결무늬가 보이는 그러한 엘리아싱이라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아싱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를 다룰 때는 엘리아싱이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 뭐 별게 아니고 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그램에서는 그 주요한 커널이 이 exponential j, pi, x, y 라고 할 때 이런 그 rs 인테그럴이나 프렌의 링패턴 같은 이런 2d chopped grating이 이제 주요한 커널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impulse response를 x컷을 해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인파처럼 생겼는데 사인파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주파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의 chopped grating이라는 사인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그 공간 주파수를 따지려면 어 로컬 스페셜 프리퀀시 순간적인 공간 주파수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 퍼스트 오더 어플럭시메이션 을 페이즈 텀에 대해서 해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요 라운드 파이 라운드 엑스를 해주게 되면은 요게 이제 공간 주파수랑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에 따르면은 우리가 Anti-Earliasing 컨디션이 이제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그 순간적인 공간 주파수를 표현하려면 최소한 두 개 이상의 픽셀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러한 Anti-Earliasing 컨디션들을 어 RS 인테그랄이라든지 아니면 프레넬 디프렉션 인테그랄 같은 컨볼루션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곳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RS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커널의 어 페이즈 텀에다가 페이즈 텀에 이제 이제 Anti-Earliasing 컨디션식을 적용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넬 디프렉션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는 커널이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 커널이 페이즈 텀에다가 Anti-Earliasing 컨디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조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RS 인테그랄이나 아니면 프레넬 디프렉션 인테그랄 같이 컨볼루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엘리아심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널을 그렸을 때의 결과를 보면 Anti-Earliasing 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Anti-Earliasing 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원래는 이런 어떤 프레넬 링 패턴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주변부에도 마치 그 구면 또 새로운 구면파에서 나타난 것 같은 프레넬 링 패턴들이 반복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알리아싱 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신호들이구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쪽에 Anti-Earliasing 컨디션을 만족하는 일정 영역만 커널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알리아싱이 없는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Anti-Earliasing 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Convolution의 방법에는 커널에다가 이렇게 딱 Anti-Earliasing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영역만 Anti-Earliasing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계산을 해줌으로써 알리아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ngular Spectrum Method 라든지 아니면 프레넬 FFT 같이 FFT에 기반한 방법은 이러한 Anti-Earliasing 마스크를 씌워서 알리아싱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주로 제로패딩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로패딩 이라는 것을 제로패딩 컨디션을 구하기 위해서 Angular Spectrum Method 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aliasing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피할 것인가 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원래 Angular Spectrum Method 라는 것은 RS Integral 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은 소스 플레인이 있으면 소스 플레인이 있고 리시버가 있을 때 소스 플레인의 시그널이 예를 들어 이런 샘플링 포인트들에서 샘플링된 시그널이다 그러면 리시버 플레인도 이런 샘플링 포인트들에 대해서 결과값을 계산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이게 리시버 플레인의 폭이라고 하면 어차피 Angular Spectrum Method 가 RS Integral 이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RS Integral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Anti-Aliasing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도다 그러면 이 각도 안에 들어오는 애만 Anti-Aliasing Mask를 씌워서 이 시그널에서 나온 필드는 이 각도 안에 들어가는 얘네들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또 이 옆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과 같은 각도 안에 들어가지만 옆으로 Shift된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이런 샘플링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가지도록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Anti-Aliasing Mask를 씌워서 컨볼루션을 해줌으로써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Eliasing을 피할 수 있게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Angular Spectrum Method를 적용을 하게 되면 디스크립 프레이드 트랜스폼을 이용하잖아요 디스크립 프레이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계산하게 되는 것인데 디스크립 프레이드 트랜스폼의 특성 때문에 이 시그널들이 옆에 이렇게 카피들이 생기게 돼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카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RS Integral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과 동등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카피 쪽에서 이런 Anti-Aliasing Mask를 씌운 애들이 또 이렇게 디프렉션 돼서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원하는 리시버 플레인 안쪽의 샘플링 포인트들의 영향을 미치게 돼 가지고 얘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텀이 아니었잖아요 디스크립 프레이드 트랜스폼의 특성에 의해서 생긴 카피들인데 이 카피들에 의해서 디프렉션 된 성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리시버 플레인 안으로 인베이전을 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엘리어싱의 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선 제로 패딩을 해주게 되는데 제로 패딩을 해서 어떻게 피할 수 있냐 하면 그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오리지널 시그널이 주변에 이렇게 제로 빵 빵들을 몇 개 이렇게 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적절히 심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제로 패딩된 애들만큼 카피가 되게 되고요 디스크립 프레이드 트랜스폼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 카피된 시그널의 시그널 유효한 시그널이 유효한 시그널이 우리 오리지널 시그널에서 좀 거리가 떨어지게 돼 가지고 예로부터 디프렉션 된 성분이 우리가 원하는 리시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좀 거리를 띄워 주는 그런게 이제 제로패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로패딩을 해 주는 거를 이제 얼마나 해줘야 되냐 얼마나 해줘야 이렇게 인베이전이 되지 않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에다가 이제 정수배 해줘야 되니까 셀펑션이 이제 씌워지게 되는데 이 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제로패딩이 요구되는 제로패딩의 개수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단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로패딩을 해 주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일부러 시그널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시그널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은 이제 그 컴퓨테이션 로드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0x1000짜리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1000x1000짜리 이미지에 대해서 원래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로패딩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00x2000으로 제로패딩을 해 줘 가지고 2000x2000짜리 이미지에 대해서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컴퓨테이션 로드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로패딩의 개수는 많아지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제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는 제로패딩 해야 되는 개수가 프로포게이션 디스턴스에 따라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포게이션 디스턴스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이 되게 되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프레넬 FFT 방법에 대해서 있어서는 이제 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프레넬 디프렉션 인테그럴하고 동일한 거죠 이제 프레넬 디프렉션 인테그럴하고 동일한 것을 계산해 주게 되는데 어 이제 프레넬 디프렉션 인테그럴일 경우에는 소스 플레인이 있고 리시버 플레인이 있을 때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프레넬 FFT 방법은 리시버 플레인의 픽셀 피치가 바뀐다 그랬죠 프로포게이션 디스턴스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이 소스 플레인과 리시버 플레인이 이렇게 서로 다른 픽셀 픽셀 피치를 가지게 될 거에요 그랬을 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소스 플레인의 이 픽셀에서 나온 빛은 이런 어떤 안티알리아싱 마스크가 있어서 이 안티알리아싱 마스크 안에 들어가는 이런 리시버 플레인의 픽셀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을 해주는 것이 이제 알리아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옆에 픽셀은 또 안티알리아싱 마스크에 따르면 이렇게 세 픽셀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프레넬 디프레이션 인테그럴을 프레넬 FFT의 방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FFT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스 플레인의 모든 픽셀들과 리시버 플레인의 모든 픽셀들 간에 가능한 모든 연결 관계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는 거에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었자 쉽지 않은 텀까지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게 어 가장 각도가 큰 것을 보게 되면 소스 플레인의 제일 아래 픽셀과 리시버 플레인의 제일 위 픽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각도와 그리고 소스 플레인의 제일 위 픽셀과 리시버 플레인의 제일 아래 픽셀을 연결하는 이런 디프렉션 앵글 이 사이에 앵글 안에 포함되는 모든 연결 관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엔티알리어싱 컨디션을 훨씬 넘어서는 값이기 때문에 엘리어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스 플레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이 각도 이 각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애들이 이거는 이제 FFT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애들을 계산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어 여기에 어 그 소스 플레인에 제로를 패딩을 해 주게 됩니다 제로를 패딩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그 샘플링 넘버가 늘어나요 샘플링 넘버가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되냐면은 이 디스크립 프레 트랜스폼의 성질에 의해서 이 리시버 플레인에 리시버 플레인에 리시버 플레인에 리시버 플레인에 샘플링 픽셀 피치가 작아지게 됩니다 즉 받아들일 수 있는 디프렉션 앵글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샘플링 포인트의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픽셀 피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디프렉션 앵글을 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시그널이 가장 이렇게 각도가 큰 거 얘네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디프렉션 앵글을 키우면은 그렇게 될 만큼 제로를 패딩 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어차피 신호가 없는 애들이니까 여기에 그 요 계산을 리시버 플레인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그 대신에 시그널에서 나오는 빛들은 다 엔티얼르싱 컨디션을 만족하게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시버 플레인에 available width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로패딩 넘버를 계산해 보면은 요런 조건을 가지게 되는데 요 때 이 프렌엘 FFT의 특징은 뭐냐면 요 지로패딩 개수가 상수에요 상수 그래서 앵글러 스펙트럼 메소드랑 다르게 프로포게이션 디스턴스에 따라서 요구되는 제로패딩 개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스트 측면에서 프렌엘 FFT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프로포게이션 이퀘이션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프로포게이션 이퀘이션 이퀘이션의 목표는 이제 소스 필드 소스 플레인에 있는 소스 필드 us를 어떤 프로포게이션을 시켜서 리시버 플레인에 있는 리시버 필드를 계산해 내는 것이 이제 프로포게이션 이퀘이션 여기 잘못 썼는데요 ur인데 아무튼 프로포게이션 이퀘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여러가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이제 그 rs 인테그랄 2d 컨볼루션으로 계산하는 rs 인테그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hrs라는 rs 컨볼루션 커널을 컨볼루션을 해서 가는 방법 이게 이제 ground truth에 해당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s 컨볼루션을 paraxial approximation을 해서 커널을 갖다가 프레넬 커널을 만들어서 프레넬 커널을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프레넬 프로포게이션 해주는 거 프레넬 디플렉션인데 인테그랄에 해 주는 것 이러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레넬 디플렉션 인테그랄의 커널을 변형을 잘해서 이것을 이제 소스필드를 바로 어떤 ff 소스필드에다가 이런 hfr fft 라는 커널을 곱해준 다음에 fft만 해주면 바로 그 리시버 필드로 갈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이제 이걸 할 때 fft가 있으니까 제로 패딩을 해 줬어야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rs 그 다음에 이제 rs convolution 에 free-at-transform 페어인 angular-spectrum 커널 트랜스포 펑션을 갖다가 구해 가지고 소스필드를 fft를 해준 다음에 얘를 갖다가 angular-spectrum 메소드 커널을 곱해줘서 요거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fft를 계산해서 convolution을 하지 않고 fft 두 번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게 이제 angular-spectrum 메소드였고요 그때 여기에 제로 패딩을 해 줬어야 됐죠 제로 패딩해서 fft 한 다음에 angular-spectrum 메소드의 트랜스퍼 펑션을 곱해주고 얘를 갖다가 ifft를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동일하게 프레네 컨볼루션에 대한 프레 트랜스포 페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Propagation Equation 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rs convolution은 의미가 있어요 걔는 convolution이라서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은 있지만 브라운드 트루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의미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만한게 프레네 컨볼루션입니다 왜냐하면 테럭시얼 어플록시메이션 을 해서 어플록시메이션인데 얘는 심지어 컨볼루션이기까지 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은데 컨볼루션이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방법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레네 컨볼루션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프레시전 문제가 발생할 때 프레네 컨볼루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고속화나 이런걸 할 때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컴퓨터들이 다 좋아서 64비트 데이터형으로 64비트 데이터형으로 계산을 대부분 하지만 그런 어떤 고속화를 하는 환경에서는 32비트 데이터 타입 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스퀘어루트 rs 인테그랄에서 요구되는 그 스퀘어루트 값을 계산할 때 프레시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정답인데 프레시전 문제가 발생해서 32비트 밖에 못써서 프레시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런식으로 이상한 간선무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프레네 컨볼루션을 써주게 되면은 스퀘어루트를 계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이긴 하지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장점은 이제 프레네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리서스를 많이 요구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2d 컨볼루션의 커널이 이렇게 세퍼러블 하다면 원래는 hm,n이어야 되는데 얘를 h1m 곱하기 h2n 이렇게 두 개의 1차원 시그널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도록 세퍼러블 하다면 2d 컨볼루션을 갖다가 이렇게 1d 컨볼루션 한쪽으로 컨볼루션을 하는 것을 두 번 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때는 원래 2d 컨볼루션의 비고노테이션으로 본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스티는 이런데 커널이 세퍼러블 하다면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스티 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데스 인테그럴의 경우에는 컨볼루션 커널이 세퍼러블 하지 않은데 그 프레넬 디프렉션 인테그럴의 경우엔 커널이 세퍼러블 하기 때문에 이런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와 프레넬 FFT 메소드를 비교를 해보면 Maximum Available Receiver With 이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는 Propagation Distance가 0일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Receiver With를 갖고 쭉 증가를 하게 되는데 프레넬 FFT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리 이하에서는 아예 그 Available Receiver With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앞에서는 프레넬 FFT 방법을 아예 사용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Available Receiver With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Maximum Available Receiver With의 측면에서 보면 프레넬 FFT는 어느 정도 근거리에서는 아예 활용조차 못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로패딩의 개수 필요한 제로패딩의 개수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의 경우는 Propagation Distance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방면에 프레넬 FFT의 경우에는 어떤 상수가 돼서 이제 쭉 유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로패딩 개수 측면에서 보면 프레넬 FFT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Propagation Distance가 어느 정도 좀 가까울 때는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Propagation Distance가 멀어질 때는 프레넬 FFT를 쓰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Propagation Equation들을 전부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Convolution 기반의 방법과 FFT 기반의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Convolution 기반의 방법에는 RS Integral과 프레넬 Diffraction Integral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것의 표현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뭐 Anti-Aliasing 이렇게 Anti-Aliasing Mask를 씌워주는 방법으로 Eliasing을 피할 수가 있고요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이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면 RS의 장점은 당연히 Ground Truth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말씀드렸다시피 Precision에 좀 약하고 이제 커널이 Separable 하지 않아서 Separable Convolution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넬의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정확히 RS와 반대죠 얘는 이제 단점이 Approximation이라는 거 정확하지 않다는 거하고 그에 반해서 장점은 Precision에 좀 더 로버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이 Separable 하기 때문에 Separable Convolution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FT 기반의 방법인 Angular Spectrum Method와 프레넬 FFT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각각의 표현식들은 이제 이와 같고요 이때 이제 그 제로패딩을 해 줌으로써 그 소스플레이에 제로패딩을 해 줌으로써 알리어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조건은 이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Angular Spectrum Method의 장점을 보게 되면 이제 Short Propagation Distance에 유리하다는 게 있고요 단점은 이제 제로패딩을 Long Propagation Distance로 가게 되면 이제 제로패딩의 개수가 엄청 늘어난다는 게 단점이고요 역시 또 프레넬 FFT는 Angular Spectrum Method에 정확히 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점은 Short Propagation Distance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조차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Long Propagation Distance로 갈 때는 제로패딩의 개수가 Angular Spectrum Method보다 적다 그래서 Propagation Distance가 짧을 때는 Angular Spectrum Method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 길 때는 FNL FFT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Propagation Equation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프로포게이션 Object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방법은 이제 그 RS Integral을 기반해서 혹은 프레넬 FFT 프레넬 디프렉션 Integral을 기반해서 이제 그 하이언스의 원리 하이언스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부터 컴플렉스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CG 모델이 있으면은 이것을 렌더링을 통해서 어 이 각 3차원 무수히 많은 각 3차원 점들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예를 들면 490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포인트로 변환을 하면 그게 이제 XYZ 좌표 그리고 거기에서의 세기와 위상정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데이터를 다섯 개의 데이터를 다섯 개의 데이터를 갖는 그러한 어떤 세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한 점의 정보고요 그래서 요런 다섯 개의 정보들을 여러 개를 집합을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3차원적인 정보들의 점들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으로부터 우리 홀로그램을 계산하는 것은 뭐 단순합니다 그냥 RS 인테그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돼요 혹은 프렌엘 디프렉션 인테그럴 식에 집어넣어서 컨볼루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 방법은 이제 2D 컨볼루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로드 측면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7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었다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어서 P1 점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앰플리투드와 디스턴스는 요구 뭐 P2는 뭐 이런 앰플리투드와 디스턴스를 가지고 요런 이제 어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각각의 이제 디스턴스가 서로 또 다른 거예요 X, Y, Z의 좌표들이 또 다 이렇게 랜덤하게 제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랜덤하게 세팅을 했을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 컨볼루션 커널을 적용을 하게 되면 P1 부터 P7 까지 요런 페이즈 텀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컨볼루션을 한다는 의미는 요런 2D 이미지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얘네들의 이제 토탈 컴플렉스 필드는 앰플리투드는 요렇고 페이즈는 요런 그러한 어떤 컴플렉스 필드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우리가 컴플렉스 홀로그램을 계산하는 방법 근데 이제 이게 계산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이 계산량을 어떻게 피해야 되나 현실적으로는 이제 계산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됐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어프로시메이션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구면파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 요거를 이렇게 여러가지 그 평면파의 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FFT 방법을 좀 도입을 해서 좀 계산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게 되겠죠 또 한가지 접근방법은 요즘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성능을 어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어 하드웨어의 성분을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해서 계산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일까 이제 룩업 테이블 메소드라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그 그 가능한 그 어 컨볼루션 커널에 1차원적인 모습을 미리 다 계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메모리가 무지 크다고 가정하고 요렇게 계산해 놓은 이미지들을 메모리에 미리 다 룩업 테이블로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컨볼루션을 계산할 때는 요거를 수치적으로 계산한다기 보다는 메모리에서 꺼내와 가지고 그냥 거의 갖다 붙이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룩업 테이블 메소드인데 이것은 룩업 테이블 메소드인데 근데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메모리 양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도 어마어마한 메모리 양이 있다면 이제 뭐 적용해볼 만한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예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러한 ASIC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의 어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요런 어떤 아예 전용 보드를 만들어서 계산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그리고 또 저희 쪽에서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어 저런 전용 보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전용 보드를 만드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제 이제 GPU가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머셜하게 파는 GPU들에 보면은 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쉐이더 프레임워크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 가지고 요즘은 여러 가지 계산들을 많이 하지만 원래 GPU 라는 걸 본래 목적이 이제 그 렌더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위해서는 엄청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쉐이더 프레임워크 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그램 계산하는 전 과정을 이러한 쉐이더 프레임워크에 어 잘 맞춰서 넣어가지고 어 그 우리가 최적화된 GPU 카드의 성능을 활용해서 그 이 RS 인티그럴 방식의 컨볼루션 방식의 어 홀로그램을 계산하는 그런 것을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30만 포인트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어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852 x 852 호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결국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852 x 852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다시 131 x 131 개를 계산을 했을 때 어 한 호겔당 이제 몇 초 만에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계산한 그 홀로그램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태틱한 이미지를 가지고 고해상도의 디지털 데이터로 된 홀로그램을 보여주고 싶다 그럼 홀로그램 프린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홀로그램 프린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홀로그램을 찍어내 가지고 어 보면은 이렇게 상하좌우에서 이런 입체적인 영상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홀로그램 생성은 컨볼루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좀 어떻게 FFT 방식을 도입해서 계산을 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게 이제 홀로그램을 데이터로부터 이제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G 모델을 어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얻어내게 되는게 이제 컬러 이미지하고 depth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depth,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알파맵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컬러와 depth를 가지고 이 depth맵에 이제 그 depth맵이 이제 discrete 그 depth맵의 개수가 depth 레벨의 개수가 많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요런 depth 슬라이스 이미지를 어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동그란 구의 모양을 갖다가 요런 여러 개의 디스크릿한 평면 이미지들의 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디스크릿한 평면 이미지들의 조합에서 요 평면 이미지들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작다면 아마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게 연속적인 depth가 아닌가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depth 슬라이스 이미지를 통해서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것도 요 평면들 간의 간격이 충분히 작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구요 이렇게 depth 슬라이스 이미지로 했을 때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여러가지 FFT 기반의 프로퍼게이션 이퀘이션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FFT 기반의 프로퍼게이션 이퀘이션들은 전부 다 이제 보면은 평면대 평면 어떤 소스 플레인에서 리스버 플레인으로 가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이 공간상의 연속적인 깊이에 모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요렇게 depth 슬라이스 이미지 평면들로 나누어 준 경우에는 각 평면에 대해서 앞서 배웠던 FFT 기반의 뭐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프레넬 FFT 메소드 같은 것을 적용을 해서 이제 홀로그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depth 슬라이스 이미지 여러가지 평면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요 플레인 제로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depth 슬라이스 이미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홀로그램은 여기 여기 xy 평면에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depth 슬라이스 이미지를 이 홀로그램 평면으로 프로퍼게이션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만들 백 프로퍼게이션 시키면은 요걸 만들기 위한 홀로그램 요 한 플레인을 만들기 위한 홀로그램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또 그 다음 플레인에 대해서도 백 프로퍼게이션 시켜서 어 더하고 그때 그 각각의 백 프로퍼게이션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앵귤러 스펙트럼 메소드나 프렌엘 FFT 같은 FFT 기반의 프로퍼게이션 이케이션을 적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평면들에 대해서 다 더하면 어 우리가 전체 홀로그램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어 어 그렇게 하도 거의 유사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Depth 슬라이스 이미지가 뒤에 있는 Depth 슬라이스 이미지를 가리는 오클루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순히 백 프로 각 평면들을 백 프로퍼게이션 시키지는 않고 앞에 맨 뒤에 평면부터 시작 여기서 이제 관찰자가 관찰을 한다고 할 때 어 맨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평면에서 어 요 바로 앞에 평면으로 프로퍼게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앞에 있는 평면으로 한번 매스킹을 해줍니다 Occlusion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스킹해서 요것과 더한 그 필드를 다시 또 그 앞으로 프로퍼게이션 시켜주고 또 그 앞에 평면에서 매스킹을 해주고 더해준 다음에 또 프로퍼게이션 시켜주고 그래서 요 맨 앞에 평면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다 더해진 토탈 필드를 백 프로퍼게이션 시켜서 이제 여기 홀로그램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도가 의미하는게 고런 계산 과정을 이 example을 보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은 플레인 제로 플레인 제로 슬라이스 이미지는 요거에요 그래서 요거를 프로퍼게이션 시키면 요런 식으로 블러가 될텐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 P1 플레인 1 플레인 1의 이미지로 매스킹을 해서 더해줍니다 그럼 그 결과 요거구요 요거를 이제 또 프로퍼게이션 시키면 요렇게 약간 블러가 되는데 그거를 P2의 슬라이스 이미지랑 매스킹하고 더하면 또 이게 나와요 요 토탈 필드를 다시 또 프로퍼게이션 시키고 그럼 플레인 2로 갑니다 요런 요런 블러된 이미지가 나오고 고거를 이제 플레인 3에 또 플레인 3로 매스킹하고 더해주면 요렇게 되는데 얘를 또 프로퍼게이션 시키고 프레인 4까지 가서 그럼 또 블레든 이미지에 플레인 4를 매스킹하면서 더해주고 토탈 필드가 나오면 여기서 끝 얘를 갖다가 이제 홀로그램 평면까지 백 프로퍼게이션 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컴플렉스 홀로그램이 나오는 이러한 것이 이제 Depth Slice 이미지 기반의 홀로그램 생성 그 다음에 이제 Depth Slice 기반의 홀로그램 생성 방법은 FFT 기반의 우리가 프로퍼게이션 이니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요구조건을 맞춰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이제 Depth들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Depth Slice의 개수가 되게 많아지게 되고 Depth Slice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FFT 기반의 프로퍼게이션 이니케이션을 적용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Depth Slice 이미지의 대수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람이 디스크릿한 평면 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줄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연구하는 분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어 우리가 이제 결국에 CG 모델이라는 것은 주로 메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메쉬에서 바로 어떻게 홀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메쉬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이런 3차원 공간상에 떠있는 3차원 공간상에 떠있는 이런 메쉬들의 임의의 방향과 위치에 있는 메쉬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3차원 오브젝트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메쉬 하나가 만들어내는 어 이 컴플렉스 필드를 계산해낼 수 있다면 그것들의 집합으로 이제 3차원 오브젝트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어 계산을 잘 해보니까 공간상에 임의의 위치에 임의의 방향으로 놓여있는 삼각형 메쉬에 대해서는 이 삼각형 메쉬가 홀로그램 평면에 만들어내는 컴플렉스 필드를 어날러틱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 떠있는 3차원 공간상에 임의의 방향과 임의의 위치에 떠있는 메쉬에 대해서 그 어 그 앵귤러 스펙트럼을 구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그 트라이앵귤러 메쉬 이미지 자체에 대한 앵귤러 스펙트럼을 구한 다음에 어 여기 캐리어 웨이브 인포메이션을 더해주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로컬 코디닛 시스템 에서 글로벌 코디닛 시스템 옮겨 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 트라이앵귤러 이 전체적인 과정이 전부다 어날러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트라이앵귤러 메쉬 이미지 앵귤러 스펙트럼을 구하는 것도 이게 이제 삼각형인 경우에는 어 어 어널러틱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널러틱 솔루션은 이제 그 빨리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어 삼각형 모양의 어 메쉬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이 또 텍스처가 없는 메쉬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단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2D FFT를 통해서 앵귤러 스펙트럼을 구하게 되면 이제 아비트러리한 이미지 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텍스쳐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2D FFT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 메쉬에 대해서 어널러틱하게 계산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이제 2D 평면에서 임의 삼각형에 대해서 어 앵귤러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널러틱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하나의 레퍼런스 트라이앵글 제일 쉬운 모양을 골라서 계산해 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다른 임의 형태의 삼각형으로 변하는 것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 트랜스폰음에 의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캐리어 웨이브 이펙트를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요 플레인 자체 삼각형 메쉬가 속한 이 2D 플레인 자체를 어 이 글로벌 코디니스 시스템 3000 공간상에서 임의 위치와 방향으로 바꿔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 우리가 원하는 홀로그램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 때 이제 요 계산하는 과정도 어널라틱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구요 요렇게 하나하나 계산한 메쉬들을 모든 전체 오브젝트에 대해서 더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체 홀로그램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자세한 그 식들을 유도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 문헌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메쉬 베이스의 홀로그램을 계산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어 5084개의 페이스로 이루어진 소 모델에 대해서 이제 홀로그램을 계산하면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복원을 해보면은 아주 깔끔한 메쉬 기반의 소 모델을 구할 수가 있고 컴퓨테이셔널 리컨스트럭션을 포커스를 바꿔보면 이렇게 포커스도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Depth 슬라이스 이미지 기반으로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메쉬 기반으로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이제 그 리플렉스 서피스 리플렉턴스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그러한 예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 우리가 현재 그 SLM 그러니까 뭐 4K나 8K 같이 어떤 전자적인 SLM을 가지고 홀로그램을 생성을 할 때는 어차피 너무 해상도가 낮아서 그 시야창 방식 같이 굉장히 고정적인 시점에서 굉장히 그 시점이 거의 고정된 상황에서 이제 홀로그램 영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피스 리플렉턴스 인포메이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뭐 원래는 제대로 된 홀로그램이라서 해상도가 매우 높아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야각을 가지고 홀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다면 서피스 리플렉턴스가 이제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특히 홀로그램 프린팅 같이 이제 되게 고해상도의 홀로그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서피스 리플렉턴스 정보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홀로그램 프린팅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홀로그램 프린팅은 이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적인 SLM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해상도 스페이스 밴드의 스프럭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그 고해상도의 홀로그램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얘를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현재 디스플레이 한 픽셀 정도의 크기로 이 SLM 전체 영역을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홀로그램 필름상에다가 홀로그래피 아날로그 홀로그래피의 방법으로 하나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얘를 홀로그램 엘리먼트 해가지고 호겔이라고 줄여서 부르게 되구요 이런 호겔을 찍으면 이제 굉장히 작은 크기에 이 모든 SLM에 뭐 4K, 8K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상도가 매우 높아지겠죠 하지만 되게 크기가 작은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옆에 또 스테이지를 옮겨서 하나 또 딱 찍고 또 스테이지를 옮겨서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일링을 해 나가서 홀로그램 필름 전체를 채울 때까지 이제 그 찍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찍었을 때 전체 홀로그램 해상도는 굉장히 커지겠죠 이게 마치 프린팅 하듯이 도트 프린팅 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 나가서 전체 홀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것을 홀로그램 프린팅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홀로그램 프린팅에 홀로그래픽 프린터라고 할 때 이제 거기서 홀로그램은 이 표현하는 이미지가 홀로그램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홀로그래피의 방법으로 홀로그램 필름 위에 기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그래픽 프린팅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때 실어주는 영상 정보는 SLM에 뜨는 앰플리튜드 인포메이션을 바로 기록을 해 주게 되면 이따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4D 라이트 필드라고 해서 일종의 다시점 영상처럼 이렇게 3차원 영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홀로그램 영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다시점 영상을 보여줘서 배후 해상도가 높은 다시점 영상을 보여주게 돼서 이것은 이제 스테레오그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웨이브 프론트 프린팅이라고 해서 앰플리튜드 SLM에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을 앰플리튜드 올려 홀로그램으로 인코딩해서 넣어준 것을 올리고 이것을 퍼스트 디프렉션 오더만을 뽑아내서 컴플렉스 홀로그램 정보를 찍어주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이제 홀로그램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홀로그램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시로 저희 홀로그램 프린터의 이제 설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시를 드러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홀로그램 필름을 놓고 이곳에 스테이지로 옮겨가면서 레이저에서 나온 빛을 잘 컬리베이션 시켜서 여기 SLM SLM에서 SLM에 조사를 해주고 SLM에 정보를 띄워주면서 축소광학계를 축소를 시켜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찍어 나가면 이게 이제 홀로그램 프린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홀로그램 프린팅을 통해서는 우리가 되게 고해상도의 홀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이때는 시야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리플렉턴스 인포메이션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요런 리플렉턴스 인포메이션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그 라이트필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제너레이션 파이프라인에서 렌더링 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리가 3D 이미지에 있어서 서피스 리플렉턴스라는 것은 라이팅에 의해서 이제 그 광원에서 일루미네이션이 있었을 때 여기 이제 그 대상 물체의 서피스 노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사 법칙에 의해서 그 발생하는 이것을 거울 반사라고 생각하고 그 거울 반사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스펙큘러 컴포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퍼져나가는 정도가 좀 약한 글로시 컴포넌트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이제 똑바로 동일하게 디퓨즈되는 이제 퍼펙틀리 디퓨즈 컴포넌트도 있는 등 여러가지 이제 그 서피스 리플렉턴스 정보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그 서피스 리플렉턴스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또 오클로전도 있고요 가려지는 오클로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포인트마다 이런 방향별로 색깔이 달라지는 서피스 리플렉턴스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포인트 하위언스의 원리에 의해서 각 오브젝트 위에 점들에서 구면파가 발생할 때 구면파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서피스 리플렉턴스 정보들을 사실은 실어줘서 홀로그램을 생성해야 제대로 생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홀로그래픽 3D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레이 옵틱스에 의해서 얻어진 라이트필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서피스 리플렉턴스 플러스 웨이브 옵틱스에 의해서 우리가 홀로그래피에 의해서 프리사이즈하게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3D 스트럭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홀로그래픽 3D 이미지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렌더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광원이 있을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런 CG 모델을 맞고 나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찍을 수 있는 영상을 갖다가 레이 옵틱스의 관점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때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 CG 모델을 이제 그 우리가 무한히 우리가 컴퓨팅 리소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CG 모델의 영역을 무한히 가져갈 수는 없고 어떤 그 영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 거리부터 이 거리까지만 계산해라 라고 리어 파 거리를 정해주고 이 거리 안에 있는 CG 모델에 대해서만 계산해라 라고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린 이 절투체 렌더링 프러스턴 이 절투체내에 존재하는 렌더링 프러스턴 내 존재하는 CG 모델에 대해서만 우리가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렌더링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일단 그 컬러맵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카메라라고 생각했을 때 찍히는 영상이 되겠죠 컬러맵을 하나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epth map 여기 카메라로부터 본 CG 모델의 각 픽셀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depth map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이퀘션들은 그 각 플레인들이 어 클리어 트랜스페런트 어퍼처로 인식이 됩니다 투명한 유리창 조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프렉션 이퀘이션을 이용해서는 오컬루전 이라든지 서피스 리플렉턴스를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렌더링 툴에서 다뤄 줘야 되는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G 모델을 가지고 렌더링을 하면 컬러와 depth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라이트필드 인포메이션들을 잘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메쉬를 기반으로 하는 홀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오컬루전 쪽을 지워주는 리메싱을 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리플렉턴스를 더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런 그 사박 프레넬 존 플레이트 형태의 리플렉턴스 인포메이션을 더해서 리플렉턴스 정보가 들어간 커너를 컨볼루션 해줌으로써 우리가 리플렉턴스 정보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3차원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렌더링을 해주게 되는데요 3차원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오메트리가 한가지는 다시점 방식이 있고 한가지는 인테그라 이미징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점 방식은 어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을 때 요것이 이제 공간상의 그러니까 관찰자의 시점에 몇 개의 점에 모이도록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나오는 레이들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모이도록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 레이 정보들이 그에 반해서 인테그랄 이미징의 경우에는 이 레이 정보들이 패널 표면에서 이제 앵커 포인트들을 갖고 레이들이 디스트리비션 되도록 라이트필드 인포메이션을 렌더링 해주는 것이 인테그랄 이미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뷰 방식은 시야창 방식 시야창 방식 시야창 방식 홀로그램에서 적절한 렌더링 방식이고요 인테그랄 이미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홀로그램 프린팅 홀로그램 프린팅에 적절한 렌더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3차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라이트필드 디스트리비션을 렌더링을 할 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렌더링 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할 때 왜곡이 없이 렌더링 하려면 예를 들어서 멀티뷰에 대해서 다시점 방식에 대해서 렌더링을 할 때는 요 그 앵커 포인트들의 그 렌더링 카메라의 어퍼처가 퓨필이 위치하기에 놓고 렌더링을 하면 되긴 되는데 이때 요 렌더링 카메라들이 전부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수직으로 보고 평행하게 바라보면서 놓여져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 렌더링 프로스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어판은 또 여기 디스플레이 패널을 평행하게 이렇게 잡기 때문에 렌더링 프로스턴이 이렇게 삐뚤어진 렌더링 프로스턴이 되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렌더링 할 때는 잘 나오지 않는 형태인데 요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렌더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렌더링 할 때 카메라 파라미터 세팅을 할 때 어 주요 정보 중에 주요 정보들이 렌더링 프로스턴의 left white 그리고 top bottom 그리고 near near far 요거를 가지고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를 렌더링 프로스턴을 정의를 그래서 그 정보들을 잘 바꿔주면 어 우리가 멀티뷰에 대해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인테그럴 이미징 방식에 대해서 라이트필드 디스트리비션을 어떻게 렌더링을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약간 좀 어 그 고려할게 많은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을 때 디스플레이 패널에 만약에 우리가 렌더링 하고자 있는 대상 물체가 다 앞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렌더링 프로스턴을 요런 식으로 앵커 포인트들의 각 앵커 포인트들의 렌더링 카메라들을 위치시키고 렌더링 프로스턴을 요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렌더링 하면 돼요 또 만약에 우리가 렌더링 하고자 하는 물체가 전부 패널 뒤에 있다 그럼 또 앵커 포인트들에다가 렌더링 카메라들을 위치시키고 렌더링 프로스턴을 요렇게 잡아가지고 렌더링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물체가 디스플레이 패널에 걸쳐 있을 때가 이제 문제에요 요때는 어떻게 렌더링을 해야 되냐 뭐 예를 들면 그냥 생각해보면 어? 이렇게 앵커 포인트에 렌더링 카메라를 놓고서 어 니어파를 앞뒤로 이렇게 잡아서 두번 렌더링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니어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제 0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카메라 퓨필에 딱 맞게 잡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렌더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렌더링 할 때는 어 요 앵커 포인트들의 앵커 포인트들을 무한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토그래픽 카메라를 가지고 렌더링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퍼스펙티브 근데 요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요런 평행한 레이드를 모아 가지고 요런 방향의 오토그래픽 카메라로 렌더링을 해주고 또 그 옆에 레이드를 그 다음 각도의 레이드를 또 모아서 요런 모양의 렌더링 크러스턴을 갖는 오토그래픽 카메라로 렌더링하고 또 그 다음 각도를 갖는 레이드를 모아서 또 요런 형태의 렌더링 크러스턴을 갖는 오토그래픽 카메라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이 라이트필드 인포메이션을 다 모아서 다시 재배치를 해주면 이제 요렇게 패널에 걸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어 라이트필드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 문제가 뭐냐면은 오토그래픽 카메라에 대해서 요런 삐뚤어진 렌더링 크러스턴을 결정하는게 좀 어려운 요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렌더링의 과정을 살펴보면 렌더링의 과정이 모델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3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cg 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cg 모델은 cg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좌표값이 있어요 cg 모델 자체가 자기가 이제 원점을 갖고 각 메쉬의 버텍스 포인트들의 좌표를 결정하는 그런 모델 코디닛이 있는데 이 모델 코디닛을 일단 우리가 렌더링 하고자 하는 세상에 이 cg 모델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 우리가 렌더링 하고자 하는 세상에 월드 코디닛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때 곱해 주는게 모델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매트릭스를 곱해 줘서 월드 코디닛으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카메라를 배치해서 렌더링을 할 거잖아요 그럼 또 카메라 중심으로 본 좌표개로 바꿔야 되는데 그에게 카메라 코디닛이고 카메라 코디닛으로 바꿔주는 때 곱해 주는게 뷰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곱해 준 뷰 매트릭스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렌더링 하자고 하면은 요런 식의 렌더링 절투체 모양의 렌더링 프로스턴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는 어 무조건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어 렌더링 프로스턴이 어떤 모양이었던지 간에 어 마이너스 1 부터 1 까지 그러니까 xyz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부터 1 까지의 영역을 갖는 그런 정육면체 모양의 공간으로 이게 호모지니어스 커지닛이라고 그러는데 요 공간으로 옮겨준 다음에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렌더링 프로스턴도 렌더링 하기 전에는 요 공간 요 공간으로 옮겨서 렌더링을 해주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요 렌더링 프로스턴의 모양을 결정하는게 바로 요 프로젝션 매트릭스에요 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보면 어 우리가 요 절투체 렌더링 프로스턴이 어떻게 생겼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잘 정의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렌더링 프로스턴으로 어 계속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렌더링 하는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이제 퍼스펙티브 카메라나 오토그래픽 카메라 두 가지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때 프로젝션 매트릭스 형태가 퍼스펙티브 카메라와 오토그래픽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그 각 파라미터들의 정의는 이 렌더링 프로스턴에 이 left는 l right는 r 그리고 top은 t 아래는 b 그리고 near는 n 그리고 파는 f 해가지고 그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계산을 해보면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진 렌더링 프로스턴들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퍼스펙티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토그래픽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삐뚤어진 렌더링 프로스턴에 대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한 right field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right field 인포메이션과 그런 그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mesh 혹은 depth slice 이미지들의 정보를 조합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surface reflectance 하고 이제 포인트 인포메이션 하고 섞어서 홀로그래픽 3d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해상도의 홀로그래픽 홀로그램 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라이트필드 인포메이션 을 뽑아냈으면 그냥 라이트필드 인포메이션에서 바로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4d 라이트필드 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라이트필드 라는 것을 어 그것은 이제 결국엔 레이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레이라는 것은 결국 화살표죠 화살표 화살표라는 것은 이제 벡터가 되게 되는데 벡터에 대해서는 원래는 보통은 이제 벡터의 시점 xyz 그거하고 이제 벡터의 시점인 xyz 좌표하고 벡터의 방향 그래서 이쪽 방향 각도 이쪽 방향 각도 각도 두개 그래서 이제 총 오차원으로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플랜옵틱 펑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는 이런 시점의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 물체가 컨벡스 헐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시점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고 방향에 대한 정보만 중요하기 때문에 광산의 방향과 세기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원을 하나 낮춰서 4D 라이트필드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이러한 컨벡스 헐 오브젝트의 표면을 맞고 이번에는 레이 옵틱스에 기반해서 광선들이 광선들이 이제 이렇게 산란돼서 나가는데 이런 광선의 분포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데는 4D 라이트필드 4차원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4차원 라이트필드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어떤 의미의 레퍼런스 플레인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 레퍼런스 플레인의 각 지점마다 이 점을 지나는 레이들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y좌표 레퍼런스 플레인 2D 레퍼런스 플레인의 xy좌표와 그 xy좌표에서 나가는 방향 각도 2개 그래서 각도 2개까지 해서 총 4차원으로 라이트필드 스페이셜 앵글러 디스트리비션 이라는 그러는데 이 라이트필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트필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홀로그램을 바로 생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홀로그램 프린터 홀로그래픽 프린터에 딱 맞는 호겔 베이스 메소드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홀로그래픽 프린팅을 할 때 그 콘텐츠에 있어서는 우리가 홀로그램이 아니라 라이트필드 데이터를 가지고 스테레오그램을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스테레오그램의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이 cgh의 각 호겔 면을 각 호겔 부분을 갖다가 앵커 포인트로 삼아서 그 앵커 포인트에서 랭더링 된 정보들을 요 안에다가 실어주면 결국에는 인테그랄 이미징 같은 방식으로 3차원 영상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때는 이제 각 앵커 포인트에서의 퍼스펙티브 뷰에다가 랜덤 페이지를 곱해줘서 이제 파필드 디스트리비션을 맞춰줘서 이제 요것들을 다 더해주면 호겔 베이스의 cgh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인테그랄 이미징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resolution loss 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continuous wavefront 가 아니다 라는 한계점이 있는데 최근에 인하대 박재현 교수님께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거를 non-hogel base 메소드라고 해서 호겔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세그멘테이션 하지 않고 라이트필드 정보로부터 홀로그램을 바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그 cgh 면에서 우리가 호겔이라는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하지 않고 모든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를 앵커 포인트로 하는 perspective information을 가지고 그 perspective information에 각각 그 방향별 페이즈 정보를 곱해주고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지 않고 perspective information에 다 더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재밌는 점은 결과적으로는 rs 방식으로 계산한 홀로그램과 같아진다 라는게 이제 수학적으로 같아진다 라는게 사실은 재밌는 방법입니다 재밌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당연하지만 해상도 저하가 없고요 컨티뉴스 웨이브 포인트가 없고 뭐 아비트럴리 캐리어 웨이브를 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그 큰 단점은 또 해상도가 무지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계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필드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홀로그램을 계산하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어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호겔 방법으로 어 이렇게 홀로그램을 생성했을 때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라이트필드 데이터를 마련을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홀로그램을 생성할 때 다양한 캐리어 웨이브에 대해서 이제 그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가 있고 뭐 그 그 레졸루션을 갖다가 어 기존의 방법으로 홀로그램을 생성한 것과 이 논호겔 방식으로 호겔이 있는 방식으로 홀로그램을 생성한 것과 이 논호겔 방식으로 홀로그램을 생성한 것을 비교해 보면 당연하지만 논호겔 방법으로 계산한 홀로그램이 훨씬 해상도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그 컴플렉스 홀로그램을 프로퍼게이션 다양한 프로퍼게이션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을 컴플렉스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았구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컴플렉스 홀로그램까지 계산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앰플리튜드 SLM이나 페이즈 SLM에서는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앰플리튜드 올리 혹은 페이즈 올리 이미지로 인코딩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프렌즈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인코딩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튜드 타입 우리가 보통 앰플리튜드 타입 SLM을 훨씬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앰플리튜드 올리 SLM으로 인코딩을 하는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싱글 사이드밴드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사이드밴드 인코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프리에 트랜스폰에 있어서 이제 시메트리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U, X, Y, Y가 리얼이라면 리얼 값이라면 이것의 프리에 트랜스폰은 이제 컴플렉스 컨저게이트와 대칭적이다 하는 것이 이제 시메트리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코딩을 하고자 하는 컴플렉스 홀로그램이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스페셜 도메인에서 이런 어떤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이제 프리에 트랜스폰을 해줍니다 프리에 트랜스폰을 해줘서 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주면 이런 이제 어떤 이미지가 되겠죠 이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그 0쪽에 어 제로 프리퀀시 쪽에 이제 모여있는 정보들을 이제 어 반절을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씩 크롭 해놓고 요 중심에 이제 반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킵하고 요 정보를 킵하고 요 정보를 위쪽 하프 플레인으로 이렇게 쉬프트를 해서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비어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했던 정보가 이제 쉬프트 돼서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어 그 그 그 인버스 DFT를 해서 인버스 프리 트랜스포머 해서 걔를 리얼 값을 취해줘요 그럼 리얼 값을 취해주게 되면 어 시메트리 프로퍼티에 의해서 시메트리 프로퍼티는 얘 컴플렉스 컨저게이트와 시메트리 해야되니까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래서 요 위에 우리가 붙여놔준 요 그 그 시그널이 시메트리하게 뒤집혀서 뒤집히면서 컴플렉스 컨저게이트 값이 되서 이제 컨저게이트 시그널로 요 아래 하프 플레인에 갖다 붙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비워놨으니까 어 문제없이 갖다 붙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리얼 시그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리얼 시그널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수와 양수 값이 있거든요 실수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앰플리튜드 SLM은 0부터 2호까지 음수 없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음수 값 중에 최소 값을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노말라이제이션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 리얼 앤 논 네거티브 시그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적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어 우리가 원했던 시그널은 이 위쪽 하프 플레인에 붙어있고 요 아래쪽에는 컨저게 시그널이 붙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넌 네거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더해주면서 여기 가운데 강한 DC 신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노말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어 전체적으로 어 원래 음수였던 애가 음수였던 애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0이었던 애가 한 대략 1,2,8 정도 1,2,8 정도가 되고 원래 이제 플러스 중에 제일 컸던 애가 이제 2,5,5가 되게 이제 보통 노말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회색조가 돼요 이렇게 스페셜 도메인에서의 어 홀로그램이 그러면은 회색조가 되면은 정말 아이디얼하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DC 필터링을 해주면은 어 뭐 전혀 아무런 이 회색조라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홀로그램 영상이 재생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의 패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 요런 회색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예시로 어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원래 검은 배경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에 어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이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앰플리튜드 올리 홀로그램으로 인코딩을 했을 때에도 어 이제 주변에 주변에 회색조가 아니고 어 좀 검은 배경은 검은색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어 삼성종교원에서 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음수 시그널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회색조로 어 만들어 줬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자면 음수 쪽은 이제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그냥 음수를 완전히 버려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뭐 약간은 조금 모듈레이션을 하면서 음수를 버리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음수 쪽을 버렸으니까 시그널이 손상이 돼서 영상의 품질에 문제를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의외로 이렇게 실험을 실험을 해보니까 영상에 있어서는 영상 품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제거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 라는 것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amplitude time 인코딩 방법 중에 어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발표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버카트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 임의의 컴플렉스 이런 원 위에 있는 컴플렉스 복소 평면에서 이러한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이 원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들을 요런 그 그 exponential j 0 그리고 exponential j 3분의 2pi 그리고 exponential j 3분의 4pi 세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다 라는게 어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의의 복소수를 이제 그 세 개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나누는 식이 이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제 물리적으로 홀로그램 평면이 이제 있을 때 픽셀들을 세 개씩 매크로 픽셀로 묶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프레이트 트랜스폼 렌즈를 통해서 프레이트 트랜스폼을 시켰을 때 이쪽 퍼스트 디프렉션 오더 쪽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런 세 개의 어 베이시스 벡터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버카트 인코딩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 어떤 시그널을 갖다가 그런 세 개의 매크로 픽셀로 어 묶는 것을 갖다가 요런 어 임펄스 트레인과의 고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을 예를 들면은 요기 UX라는 시그널이 요렇게 있을 때 요 UX라는 시그널을 어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SLM이 요 지금 화살표들이 있는 이 모든 화살표들을 이용해서 샘플링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세 개씩 이렇게 세 개씩 매크로 픽셀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임펄스 트레인과 해상도가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임펄스 트레인 그리고 초록색 화살표로 이루어진 임펄스 트레인 이렇게 해상도가 3분의 1씩 줄어든 세 개의 임펄스 트레인과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시그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프리 트랜스폰을 했을 때 요 각각의 빨간 임펄스 트레인 그리고 파란 임펄스 트레인 초록색 임펄스 트레인이 요쪽 퍼스트 디프렉션 오더 쪽을 이제 보면은 요렇게 한 픽셀 한 서브 픽셀씩 밀린 효과 때문에 여기 뒤쪽에 요런 이제 페이즈 팩터들이 곱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빨간 임펄스 트레인으로 샘플링된 시그널과 파란 임펄스 트레인으로 샘플링된 시그널 그리고 초록 임펄스 트레인으로 샘플링된 시그널들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시그널들을 세 개를 합쳐주면 요 퍼스트 디프렉션 오더의 합이 요거 더하기 요거 쓰이오 페이즈 팩터 더하기 요거 쓰이오 페이즈 팩터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버카트 인코딩에 우리가 요런 exponential j0 여기 없으면 exponential j0 그리고 요거 요거 요렇게 세 개의 그 베이시스 벡터로 임의 컴플렉스 값을 리니어 컴비네이션 얘네 셋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페셜 도메인에서 빨간 임펄스 트레인에는 빨간 임펄스 트레인에는 어 그 베이시스 벡터에 exponential j0 에 해당하는 값을 실어주고 그 파란 임펄스 트레인에는 어 그 exponential j3 2pi 에 해당하는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 개수를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초록색 임펄스 트레인에 해당하는 신호에는 exponential j3 4pi 에 해당하는 그러한 리니어 컴비네이션 개수를 갖다가 실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을 프레트랜스폰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얘네 셋이 합쳐지면서 원했던 시그널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어 아까 그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 개수들이 리얼 리얼 앤 넌 네거티브 값으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버카트 인코딩이 어 3개씩 매크로 픽셀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싱글사이드밴드 인코딩은 이제 해상도를 반만큼 얻는데 얘는 해상도를 3분의 1로 줄이니까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카트 인코딩은 버카트 인코딩 그 자체가 그 전부다 이제 리얼 론 네거티브 시그널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회색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싱글사이드밴드 인코딩에서는 노말라이제이션 하면서 그 회색조가 되는데 그거를 어 프랙티컬하게는 문제가 돼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삼상종교원 같은 데서는 이제 음수 쪽 시그널을 날려버리는 그런 식의 인코딩 방법을 택하는데 버카트 인코딩은 이제 인코딩 자체에서 어 3분의 2만큼의 해상도 손실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코딩 그 자체가 전부 리얼 론 네거티브 시그널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노말라이제이션을 해도 그런 회색조에 문제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코딩 여러 인코딩 방법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인코딩하고 노말라이제이션 홀로그램을 이제 한간 싱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홀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어 인코딩하고 노말라이제이션 해보면 기본적으로 싱글사이드 밴드 인코딩해서 그냥 노말라이제이션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색조의 홀로그램이 돼요 근데 이제 삼성종교원에서 개발한 두 가지 알고리즘 음수 쪽 시그널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변부에 검은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버카트 인코딩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인코딩 그 자체에서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표현 가능한 영역이 그 프린지 이미지 그 프린지 이미지의 영역이 이 종기원의 이미지들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해상도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컴플렉스 홀로그램으로 필터링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프로포게이션 해서 이제 그 한 점으로 모아보면은 의외로 그 그냥 싱글사이드 밴드 인코딩 한거나 음수를 날려서 한거나 그렇게 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의 모양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어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버카트 인코딩의 경우에는 좀 어 퍼지긴 하지만 어쨌건 하나의 포인트로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즈올리 어 SLM을 위해서는 이제 이게 두개의 페이즈 두개의 페이즈 팩터로 얘가 이제 페이즈올리 SLM이 정말 그 360도 페이즈를 모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두개의 어 페이즈 벡터의 베이식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컴플렉스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버카트 인코딩과 비슷한 방법으로 인코딩을 할 수가 있구요 또 한가지 이제 그 페이즈올리 SLM에 대해서 독특한 방법 중에 한가지는 이터러티브 프루에 트랜스폰음 알고리즘 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평면대 평면의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페이즈올리 홀로그램으로 어떤 공간상의 한 평면을 어 표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프루에 트랜스폰음 관계를 갖는다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어 페이즈올리 홀로그램이니까 어 페이즈올리 SLM으로 할 거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랜덤한 페이즈를 주는 거에요 답을 모르니까 랜덤한 페이즈를 준 다음에 이거를 프로포게이션을 시켜봐요 이거 프로포게이션 시키는 거는 이제 한평면으로 가니까 단순하게 되겠죠 프로포게이션에서 시켜보면은 랜덤 페이즈를 갖다가 프로포게이션 시켰으니까 랜덤한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두 개가 나올 텐데 앰플리튜드 값만 우리가 원했던 값으로 바꿔주는 거에요 그리고 다시 백프로포게이션 시켜놓으면은 여기에 또 이제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값이 나온 것 중에서 앰플리튜드는 없애버리고 페이즈만 남겨요 그러면은 또 이제 얘를 다시 가보는 거에요 다시 가보면은 또 우리가 원했던 앰플리튜드 값이 아니겠죠 페이즈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앰플리튜드만 다시 업데이트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로 고정해줘요 다시 그러면은 또 이제 다시 또 백프로포게이션을 보면 또 뭔가 앰플리튜드의 값이 생겼겠죠 그러면 또 앰플리튜드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점점 우리가 타겟하는 플레인의 앰플리튜드 값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점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러가 어느 정도 이상 작아졌을 때 이런 이터레이션을 멈추고 이제 그때의 페이즈 값을 페이즈 홀로그램 페이즈 올리 값으로 인코딩된 홀로그램으로 생각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페이즈 올리 SLM을 페이즈 올리 홀로그램을 구하는 IFT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도가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입니다 이상으로 앰플리튜드 올리 홀로그램과 페이즈 올리 홀로그램을 인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최근에 좀 트렌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홀로그램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직접 홀로그램을 기록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레이저라는 광원을 써야 하는 제약 조건이 있어서 직접 홀로그램 기록이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최근에 셀프 인터퓨어런스 자가 간섭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광원이 레이저가 아니어도 홀로그램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대상 오브젝트에서 이제 발생된 구면파를 갖다가 이제 평면파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평면파로 만들어주는데 이때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템포럴 템포럴 코이어런스는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파장의 빛만 통과를 시켜줍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매우 내로운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예를 들면 532 나누면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로 이제 그 광원을 사용했을 때 스페셜 템포럴 코이어런스가 모두 엉망인 그런 빛이 들어올텐데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일단은 템포럴 코이어런스는 확보를 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 점기들끼리 간에 코이어런스는 아직 없겠죠 스페셜 코이어런스는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갖다가 각 점이 어 자기 각 점에서 나온 빛이 이제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컬리메이션을 시켜주고 얘를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두개로 나눠서 하나는 평면 거울을 반사시키고 하나는 구면 거울을 반사시켜서 평면파와 구면파의 간섭을 일으키게 하면 이 자기 자신에서 나온 빛이잖아요 이 자기 자신에서 나온 빛을 기준관과 오브젝트 빔으로 사용해서 간섭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하나는 이제 간섭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점에서 나온 애를 자기 자신에 의해서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일으킨 간섭 패턴들이 모여서 나온 간섭 패턴 총 간섭 패턴을 기록하는 것이 자가간섭 폴로그래피의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자가간섭 폴로그래피의 기본 개념은 있는데 문제는 이 각 점들에서 나온 빛들이 서로 간에 코이어런스가 없어서 서로 간에 이제 간섭이 서로 간에는 간섭이 아니라 그냥 그런 간섭 무늬들이 계속 애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청 큰 DC 안에 간섭 무늬가 묻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DC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를 보게 되면 이런 각 점들이 이런 간섭 무늬들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점들이 이렇게 많다면 어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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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회색조가 되어서 DC가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요것을 갖다가 앞서서 본 것처럼 어 간섭계를 꾸며서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어 이렇게 페이지 SLM을 써서 페이지 SLM을 어 하나는 커브드미러 플레인미러를 쓰겠다 해서 이제 페이지 SLM을 랜덤하게 해상도를 반으로 나눠서 반절의 해상도로는 어 그 플레인미러로 쓰고 반절 해상도는 커브드미러로 쓰게 되면 요 하나의 컴포넌트로 아까는 원래 빔스플리터로 나눠서 하나는 플레인미러 하나는 오목거울을 맞게 했었어야 되는 거를 이제 페이지 SLM을 이렇게 해상도를 반반 나눠서 컴바인드 미러를 사용하면 하나의 컴포넌트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싱글 채널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사실은 아까 그 간섭계를 꾸려서 하는 것은 요게 얼라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컴바인드 미러를 활용하게 되면 시스템 구성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야외 풍경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외 풍경에 대해서는 홀로그램을 직접 기록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야외 풍경에 대해서도 역사상 최초로 2013년에 홀로그램을 기록하는 사례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 앞으로는 홀로그램 생성을 어떻게 이렇게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VR, AR 이 쪽이 발전을 하면서 VR, AR 이 쪽도 이제 렌더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컴퓨테이션 이슈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VR, AR 이 쪽에서 이런 영상 정보의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 중에 하나로 나온 게 이제 포베이티드 렌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R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VR, AR 같이 HMD 스타일로 할 때 이제 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인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을 쳐다볼 때 어떤 이런 화면을 쳐다볼 때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방향 주시하는 방향은 우리가 이제 시신경에 분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은 굉장히 그 고해상도로 쳐다보게 되는데 주변은 사실 그렇게 고해상도가 아니어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이렇게 그 렌더링 하고자 하는 대상 어 필드를 필드 오브 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 중심은 고해상도로 렌더링을 하고 주변시로 갈수록 렌더링을 저품질로 해서 전체적으로 토탈 렌더링에 들어가는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는 줄이는 옵티마이즈하는 그러한 방법이 개발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포비에이티드 렌더링이고요 그래서 이런 포비에이티드 렌더링의 컨셉을 홀로그램으로 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홀로그램도 이제 뭐 뭐 어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져올 때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의 경우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져올 때 힐드 오브 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이제 뭐 센터 주시하는 방향은 이제 댄스하게 샘플링하고 주변은 좀 샘플링을 낮춰서 이제 뭐 전체적인 포인트 개수를 낮춰서 최적화를 한다던지 뭐 아니면은 그 주변시에 대해서는 렌더링을 할 때 좀 어 엔티 얼리어싱 마스크 를 꽉 채워서 계산하는게 아니라 좀 줄여서 계산한다든지 그런 식의 여러가지 어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걸 하면은 좀 홀로그램 계산을 최적화를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 레퍼런스 이미지에 비해서 어 딱 요 안에 c 를 주시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홀로그램을 만들면서도 뭐 48%의 어 홀로그램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뭐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이슈 잖아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것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phase slm에 대해서 어 어떤 그 플레인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phase only 인코딩된 홀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ift iterative 방법이죠 iterative 방법은 이제 iteration 돈을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랜덤한 phase 를 랜덤한 phase 를 띄워요 그러면은 그 랜덤한 phase가 여기에다가 어떤 랜덤한 패턴들을 만들어 내겠죠 그 랜덤한 패턴들이 만들어 낸다는 정답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페어를 가지고 이런 랜덤한 phase를 넣으면 이런 랜덤한 이미지가 나오는구나 이 페어들을 가지고 이제 레즈넷을 구성해서 여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딥러닝 네트워크를 가지고 홀로그램을 생성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그라운드 여기 이런 타겟 이미지를 만드는 홀로그램을 생성해 봤는데 딥러닝을 통해서는 26ms 만에 이런 헬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그걸 복원해 봤더니 타겟 이미지 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ifta를 돌렸더니 94ms 딥러닝 보다 오래 걸렸는데 어쨌건 뭐 비슷한 타겟 이미지를 만들어 냈더라 그래서 딥러닝으로 하니까 더 훨씬 빨리 계산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가지 홀로그램 생성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홀로그램 생성을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다 만들어 나간다는게 사실은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그런걸 다 오픈소스로 만들자고 하는 오픈홀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식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 이제 정식 버전 릴리즈를 목표로 베타버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github를 통해서 github를 통해서 github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배포하고 이것은 또 심지어 bsd2close 라이센스라서 마음대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고쳐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관련 온라인 교육도 이제 유튜브 채널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하자면 cg 모델로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cg 모델로부터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cg 모델에서 우리가 어떤 렌더링을 통해서 컬러 데프스를 뽑아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나 데프스 맨이나 트라이앵글러 메쉬를 만들어서 컴플렉스 홀로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앰플리튜드나 페이지 올리 인코딩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은 라이트 필드를 가지고 바로 컴플렉스 홀로그램을 뽑아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은 직접 홀로그램 기록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 최근에는 그런 셀프 인터피어런스 자극한 사업에 의해서 어 다이렉트로 홀로그램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이제 뭐 최근의 트렌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서머리를 마치 듣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지금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혹은 제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